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문화연구 강의계획 소개를 맡은 동남아창의융합학부 박광우 교수입니다. 본 강좌에 대한 소개는 제가 해드리지만 학기 중 강의는 원어민 교수님인 알렉스 교수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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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여행을 통해 그 문화적 다양성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배가 경험했었던 여정을 따라감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반부에는 문화에 대한 정의와 문화요소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반부는 언어, 종교, 예술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화문화, 미남카바우 문화, 마카사르문화, 발리문화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 강좌가 다양한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강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